누가 이렇게 수행했다 그러면 그거 따라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계속 다그쳤어요 스스로를 정말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본래 깨끗하고 텅 비고 아무 일 없음을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? 수행할 때는 부처라는 이름조차도 제 입으로 담지를 못했어요 닮는다 하더라도 뒤에 꼭 님자를 붙여야 돼요 부처님 이렇게 근데 부처 이건 뭐 이 친구 부르듯이 부르는 것 같으니까 감히 이렇게 못 부르죠 그러니까 이미 그 무게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무게감은 부처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한테 있는 거지 자기가 그렇게 분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무게를 제일 눈금이 없으면 부처님이나 똥덩어리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? 아무 차이가 없거든 막 이런 걸 갖다 붙이니까 큰 우상입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 부처부터 때려 부셔야 돼요 선사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 이런 말 했잖아요 예원 가야 4